어우 멋진데요. 멋지지. 이건 1차적으로 적을 막아주는 혜자.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벽. 그리고 이건 성주가 머무는 본성. 우리 공주님은 전망 좋게 본성 맨 꼭대기에. 공주방 그런 데가 딱이죠. 그런데 싸움 잘하는 기사가 있는데 말이야. 이 성이 탐이 나는 거야. 그럼 공주를 꼬셔야겠네. 역시 김치교. 성주 눈에 들려면 싸움도 잘해야 되지만 당연히 공주 마음을 훔쳐야지. 싸움 잘하겠다 공주 꼬셨겠다 끝이네요. 그런데 이 기사가 고민에 빠져. 무슨 고민? 공주를 볼 때마다 맘에 안 좋은 거야. 사랑에 빠졌구나. 사랑? 기사가 그러면 안 되죠. 성 먹으려면 그건 사치잖아요. 백 sean의 대부분 시간이에요. Science B 67 30 30 30 30 30 ?